가사 근데 여기에 썰어야지 네? 응 네 감사합니다 7월 12일 날 나 아침 땅끝에 나가고 나 미리 말했다 그래서 나 만약에 또 터졌으면 나 물어도 될 거야 ㅎㅎㅎㅎ 파 Wait 너의 Arc 내 JM pel 근데... 계란말의 김밥 이제 안 파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 지금.. 2차 준비 3차 준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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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치맛 고춧가루 eres 마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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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간장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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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쁜 한국에도 미국 Rei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